어, 무슨 소리야. 방울 소리가 났지, 왜? 저 아니에요. 누구, 이거 호루라니 소리가 진짜. 방울도 안 받아. 깜짝이야. 이렇게 제 발로 걸어올 줄이야.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 그러지 마요, 오빠. 내가 바로 괴물이야. 내가 바로 괴물이야. 내가 바로 괴물이야. 에이. 에이, 진짜? 진짜로? 왜? 아니, 괴물같이 생겼다고 괴물하는 게 어디야. 괴물같이 생겼다고 괴물하는 게 어디야. 와,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 괴물같이 생겼다고 괴물이라니. 반전이 없잖아요, 너무. 이번만 살려줄게.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 오빠, 진짜 괴물이에요, 오빠? 아니지. 오빠,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원하는 벌칙자 1인에게 투표해야 미션이 선가할 수 있는데요. 투표하시겠습니까? 투표하면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투표.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를 굴어주시겠습니까? 단, 괴물의 정체에 대한 힌트도 풀리는데요. 코인의 방에서 벌칙자 투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괴물에 대한 힌트가 뿌려집니다. 양세찬이. 하하요.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수사일제일 괴물 목격담. 수사일제일 괴물 목격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